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 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렙지 노믹스 되겠습니다 렙지 노믹스 코드번호 58465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7월 13일 오후 3시 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가요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물량 기관들 물량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사주게 되면은 대형주랑 좀 연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코스피 종목들이 대형주 위주로 올라 수급이 올라오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 또한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선물을 많이 사주기 때문에 외인 기관 양매수 코스피 그리고 외인의 매수세 코스닥 지수 현재 지금 현재 920기가 30 상승해주고 있구요 401개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승장 이다라는 것 좀 말씀드릴께요 아 뭐 상승장 이라고 해도 뭐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내시겠고 어 일단 어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바닥권에서 잡아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 렙지 노믹스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진단키트 관련 주인데요 어 일단 어 1300명 때 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슈팅을 줬습니다 근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어 1300명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대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다라는 거 말씀 드릴게요 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이것도 솔직히 그래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늘어났다 이렇게 지그재그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 1500명 때 나오다가 아이 1150명 때 나오다가 또 1200명 그리고 140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동을 칠 확률이 어 높은 종목근이 진단키트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중대 본부에서 어 오늘 어 1100명 때 중반으로 일평균 확진자가 51%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음 지금 요렇게 시 오늘 13일이죠 13일날 8시 45분에 나왔는데 어 요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51%가 급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2000명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슈팅을 줬고 지금 이틀 연속 감소를 해서 지금 현재 음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 당분간은 진단키트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 조금 어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켜보자 라는거 좀 말씀드릴게요 어 사실 여기까지도 떨어졌는데 어 여기까지도 떨어졌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진단키트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문어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거 어 시젠도 똑같이 요렇게 좀 문어 내리고 있죠 그러나 어 추가적인 기간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거 보니까 어 조금 지그재그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겠습니다 어 일단 랩즈 노믹스 라는 종목은 요 일단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아요 어 재무제표가 좋고 부채비도 좋고 자기 자본이익률 76 정도 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 좀 드리구요 어 다시 차트 오셔가지고 어 지금은 어떻게 좀 뭐라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일단 코로나 확진자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주가가 늘면은 올라가고 네 확진자 수가 내려가면은 내려가고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요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어 하루에 매일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장점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 좀 쉽게 받아보실 분들은 어 카톡 친구를 해 놓으시면은 좀 쉽게 받을 수 있겠구요 어 조회 랄미늄 그리고 rt 캐스트 나갔었는데 오늘 조회 랄미늄 13.37% 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잡아가셔서 어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